오늘은 여러분께 당근칼 논란의 기자의 사과문과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본 수많은 FM 여성들의 심경 변화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MBC라는 거대 방송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당근칼이라는 장난감의 위험성을 설명하다가 한 초등학생을 인터뷰했고 그 초등학생의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여자애들 팬다라는 말로 왜곡했습니다. 21일 수많은 여성들은 이에 분노하여 저 남자애들 드세고 기가 세 보이는 게 부모는 뭘 하는 거야? 폭력적인 남자애들은 동정심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나쁜 놈들이야. 여자애들 팬다는 말을 어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 보니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남자아이의 인성을 운운하고 부모의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욕을 했습니다. 21일의 여성시대 반응 역시 약자를 괴롭히는 유충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윤지선이 만들어낸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을 유충이라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드디어 여초 커뮤니티의 이 뉴스가 악의적인 남녀 갈등 유발 뉴스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나 악의적으로 악마 같은 악플을 달던 여성들은 이제 와서 미안하다 애기들아 흑흑. 저 애기 욕 엄청 먹던데 어떡할 거야 애효 흑흑. 어제 뉴스 자막 보고 욕했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한테 잔뜩 오해해서 욕했네 미안해 학생. 여성시대 내에서 악플 장난 아니었네 라는 식으로 저 여성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죠. 아까까지는 유충이니 뭐니 유전자가 잘못 만들어져니 말하다가 지들의 실수가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애기들 어떡하지 웅행웅하면서 저 남학생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글의 시간은 22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난 22일 오후 7시경 당근칼 기자의 사과문이 업로드 되죠. 1년째 방송 기자일을 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어쩌구저쩌구 원본 음성은 발음이 더 강해서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허버허버.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과는 하나 없는 기싸움 사과문을 보시죠. 놀랍게도 이 사과문을 보고 우리 여성시대 fm들의 반응은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또 여자라고 작정하고 악플 단아보네. 여자 패기 스포츠가 시작됐다. 여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과도 잘했네. 악플 단놈들 자고 일어나면 아랫돌이 1cm 되어 있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는 욕먹기 시작한 기자를 여자라는 이유로 감싸기 시작했죠. 롤을 잘 몰라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디르급 태세전환이 놀랍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당할 때는 남자아이를 유충이라 욕하고 저게 mbc가 만들어낸 남녀갈등 조작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남자아이에 공감하며 오똑해 오똑해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악의적으로 기사를 조작한 기자가 욕먹기 시작하자 여자라서 욕먹는다 라는 말을 하는 3단 변신이 보이시냔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했을 때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자신의 입장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을 바꿀 수 있는 게 저인간들인데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사과문에 달린 악플이 많아서 속상하다는 fm들. 참고로 악의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mbc 기자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드릉드릉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꼴이 우습기만 하네요. 뜯어먹을 먹잇감이 없나 어슬렁거리는 fm 무리에게 초등학생을 조작으로 던져넣은 인간은 그 초등학생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사과문으로 기싸움이나 하고 있고 수많은 fm들은 그 사과문을 보고 사과 잘했고 여자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mbc에서는 이 사건 확실하게 책임지고 사퇴까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영상 보고 화가 많이 나셨다면 민원 한방씩 장전해서 보내는 거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민원 한 번이 저런 인간들 허버허버 커리어 작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니 말입니다. 영상 마치고 은희는 붕어빵이나 드릉드릉 허버허버 먹으러 가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은 과학이다.